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지구대 소속 경찰인 A 경위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